교수님,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6번에 걸쳐 포지셔닝의 이모저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P 전략은 시장 세부나 시장 표적화, 시장 위치화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STP 전략의 마지막 순서가 시장 위치화, 즉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포지셔닝이란 목표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이 어떠어떠하다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별 포지셔닝, 즉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벤츠는 최고라는 이미지, BMW는 성능이 좋다는 이미지, 골보는 안전한 자동차라는 이미지, 포르세는 스포츠카라는 이미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두 포지셔닝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과정을 포지셔닝 또는 시장 위치화라고 합니다. 포지셔닝을 설계할 때 통상 포지셔닝 맵을 사용합니다. 포지셔닝 맵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표시한 지도를 말합니다.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속성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표시하면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이 얼마나 유사한가,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지셔닝 맵은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제품의 이미지를 지도에 나타내었다는 의미에서 인지도 또는 지각도라고도 합니다. 포지셔닝 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셔닝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은 소비자 분석, 경쟁자 확인, 경쟁 제품의 포지션 분석, 자사 제품의 포지션 개발, 포지션 확인 및 재포지셔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 분석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에서 불만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점검하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장에서 자사 제품과 경쟁할 만한 제품들을 모두 파악하여 자사 제품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유의할 점은 자사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대체제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쟁 제품의 포지션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경쟁 제품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보면 경쟁 제품의 속성과 소비자들의 지각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사 제품의 포지션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차별된 이미지를 선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들과의 차별화는 포지셔닝 맵에서 경쟁 제품들이 공략하지 않는 위치를 찾아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확인 및 재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확인은 자사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만약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면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이것은 판매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포지셔닝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 변화가 미미하거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포지셔닝을 다시 하는 재포지셔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변화를 분석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반응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포지셔닝 확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포지셔닝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포지셔닝 맵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포지셔닝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rowitzv Iris 교수님은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앞으로 부지셋을 400도 전달하시면 μέden 맞춰주세요. 안녕, 푸드시unal coe설리 재포 meetings